자,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예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Add Number라고 적혀있는 곳에다가 제가 5라고 적고 더하기를 누르면 Display Number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의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클릭할 때마다 5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컴포넌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굉장히 깊은 컴포넌트 예를 들면 Add Number는 깊이가 1 Depth, 2 Depth, 3 Depth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isplay Number로트도 1 Depth, 2 Depth, 3 Depth 해서 깊이가 총 3단계인데 이게 3단계가 아니라 100단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1억 단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Add Number에서 숫자가 바뀌었을 때 다시요 Add Number의 값을 변형했을 때 그 값이 Add Number를 통해서 Add Number 루트를 통해서 루트까지 전달하고 이 루트가 다시 Props를 통해서 Display Number 루트로 가서 Display Number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에 전달되게 되는 이 과정이 다 일일이다 이쪽은 이벤트를 걸어줘야 되고 이쪽은 Props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직접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5만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Redux라고 하는 도구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여기 있는 Add Number라는 컴포넌트는 ReduxStore에 정보를 전달하고 ReduxStore는 Display Number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한테 직접 값이 바뀌었으니까 잘 처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이 복잡한 컴포넌트들과의 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Redux가 갖고 있는 정말 환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Time Traveling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Redux가 제공하는 Develop 개발자 도구를 깔아놨는데 여기 Redux를 선택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리로드하고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제가 A라고 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스토어에 말원이라고 하는 값이 세팅이 됩니다 이 값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시 2를 누르면 이게 뭐예요? Increment라는 액션이 발생하면서 스토어에 저장된 값이 2로 바뀌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10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12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즉,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계속해서 내부적인 데이터 또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것들을 음... 마치 버전 관리하듯이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전에 클릭했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스킵 버튼을 누르면 저 클릭을 취소한 이후의 과정을 다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클릭했더니 10일이 되죠 이런 환상적인 개발 도구를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액트 리덕스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우리 수업의 목적인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리덕스 없이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덕스를 도입해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덕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덕스 리액트 다시요, 이거 헷갈려요 리액트 리덕스를 도입해서 아주 쉽게 이런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처음부터 리덕스 다시요, 리액트 리덕스 저 이거 너무 헷갈려요 이름이 리액트 리덕스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도 좋겠지만 제가 써본 결과로는 이게 너무 내부적으로 마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가를 보면 더 재밌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리덕스를 아주 많이 사용해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풍부한 관점을 담고 있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전문가의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리덕스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힘을 빼고 그리고 처음 리덕스를 접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저의 사견을 담아서 수업을 진행해 볼 테니까요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 또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는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우리 수업이 더 풍부하고 사용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리덕스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